도쿄 도쿄는요 지금 존나 더워 체감 그 더위는 40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36년 인생 겪은 최고의 더위야 진짜 요즘 제가 여기 살아보기 컨텐츠 하면서 영상 안 찍고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일본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살아보기니까 이런 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의 이 야부리 퍼포먼스가 거의 극을 찍지 않을까 제가 이 엠베서드로 있는 HDX 있잖아요 이곳 니홍까지 이렇게 옷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HDX가 요즘에 디자인이 살발해 살발해 마이프로틴 일본 애들은 헬스장 가면은 다 마프쉐이크 들고있어 앞으로 무조건 yak 네 온도시마시 아 이제 뭐 거의 한달 살았으니까 웬만한 음식은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좀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8월까지는 몸을 어떻게든 만든다 그런 폭우가 있어요 오 수기 왜? 왜 와 부탁사이? 어 어 응 까치 응 까치 어 뭐 사이즈 다스키 등카사이 아이 알겠습니다 나 왔어 네 내가 살을 못 빼는 게 이것 때문에 불쑥했어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이 비료를 참을 수가 없어요 아 아 수기 동카치 니모라라는 곳이에요 동카치 니모라 행복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일단 운동 후에 나마비루랑 동카치 딱 먹으면 이게 행복이다 너무 맛있다 아 비가 쪼글쪼글 내리는데 일단 집에 가서 뭐 할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디제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짬 내서 디제이 연습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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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っと 스탠바이 여성 스탠바이 그리고 오늘은 김원들이 없어가지고 일단 저 혼자 가피초 쪽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살아보기를 하면서 그 일본어를 빨리 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는 게 제일 좋다 제 목표는 두 달만에 일상회화가 되는 그 수준으로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로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일본인 친구를 사귀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한국말을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저는 한국인 유튜버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코코입니다 코코입니다 오오오... 정말 귀여운 이름이 감사합니다 뭐를 혹시... 당신 아, 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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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저 출근길이라서 근처에는 마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와, 진짜 지금 이쪽이 뭐야? 이쪽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벌집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이 기회에 또 바로 갈까? 이구도? 이구도? 아, 잠시만 갑시다 진짜 시작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 저는 이게 혁크예요 혁크 혁크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K-POP 네, K-POP 네, K-POP 벌집은 처음인데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엄마 한국 가보고자 빨리 들어와 빨리 끌게 네 여기 한국 가보고자 한국 가보고자 한국 가보고자 아, 준비를 섹시하게 네 와, 대박 아, 일본인가요? 네 네 네 다른 사람 같죠? 아까운 거 나오고 아 대박 아, 근데 제가 그 전지밥을 하나만 봤는데 네 어떻게 뭐 시스템을 알려주세요 저희가요 50분에 5,200원 아 스텝한테 한잔 사주시면 6,000원이고요 아 그리고 술은 무제야 아, 술은 무제야 아, 이게 또 시간제이구나 네 네 노래 괜찮은데요 아, 성님이 아, 이게 노래도 부를 수 있나요? 네 아 아 그러면 저기 하나 주시죠 네 포테토 소주 고다사이 포테토 소주? 네 저기 감성 우리 저기 소리가 좀 안 돼 어, 여기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이 여기 있는데 제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저기, 저기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나만 저 어디 있어요? 그냥. 저희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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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그냥 적응 알아 미지 어 미지 흡 흡 유지 수계 이라는 말이 저 엄청 좋았어요 수계 제가 약간 애니메이션 주인공같아요 아 예? 애니를 주는거에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언니 뭡니까? 제 이름은? 제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 제 이름은 무엇입니까? 말을 몇 번 해보면 단어들이 이렇게 맴돌고 아니 그러면은 두 분은 어떻게 하다가 한국어로 잘하게 되나? 유튜브 보고, 도라마 보고, 예능도 보고 친구도 만들고 이렇게 배웠어요 아,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하하하하하 일본인가요? 아, 일본인이에요 하하하 한국어 잘하죠? 아, 조금? 조금 합니다 근데 일본어로 놀 수가 없는 곳이야 아, 또 브로들 제가 봤을때는 여기 오면은 좀 편하게 놀 수 있다, 내가 봤을때 1, 2, 3, 4 브로들은 4명 있어요 다 알려드릴게요 모든 것 다 알려드릴게요 하하하하하 모든 것을? 하하하 아니, 또 우리 아유미짱을 아유미짱이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나이 맞춰 인사한번부터 띕니다 아유미찬데스 하하하 아유미짱, 호코르짱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32살 완전히 애기야 하하하 네! 하하하 애기야! 네! 맞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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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 더 어려웠어 하하하 모이파이 구다사이 모이파이 구다사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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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마셔보세요 천 천? 네 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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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시다 갑시다 저기 아유 dynamics 하ogen 수가 없는데요 진짜로??? 시끄러운 인위지 있잖아요 그리고 무서워 상황이 많이... 있는 김개hind은 많이 쭈세 자막 보내는 종료를 usting Purin 첫번째 올릴까요? 아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아아 지금은 댄스 베이비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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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페 자 짱 무 아아 신조어 사사개요 신조어 사사개요 한글자막 by 한효주